프로골퍼 박형경 씨가 익산시에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홍보대사인 박선수는 수혜와 생활고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선수는 올해 초에도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팬카페 회원과 마련한 성금 2천여 만 원을 저소득 청소년 가구에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